수술 전에 킥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요? 네 조금 받았었어요 지금 어때요 하고 나서? 더 좋아져 자신감 생겨서 좋아졌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키가 작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그런 수술인가요 아니면 너무 힘든가요?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운동이나 그런 데는 지장 없나요? 네 걸어와 보세요 뒤로 가보고 웃어 웃으시더라고 한번 쪼그리 앉아 보세요 쪼그리 앉는 데 지장 없네요 네 뒤로 써보세요 한번 한발로 써보세요 한번 뛰어보세요 몇 번 콩닥콩 뛰어 반대로요? 날 쳐다보고 한번 제작주의 한번 해볼까요? 다른데 지금 뭐 전혀 지장 없겠는데요? 네 지금 하시는 운동이나 그런 거 있나요? 아니 운동은 없는데 그냥 뛰어다녀요 뛰어다녀요? 친구가 뛰어다니는 거야? 다른 우리가 수술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걸 재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을까? 그런 거 뭐 코멘트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? 그냥 까치발 같은 거는 잘 때는 항상 까치발 손발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자면 까치발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재활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까치발을 비롯해서 그렇죠 네 오케이 올라가 보세요 대부분 correcting 둘 무리 2 5 잘 5 5 10 16 6 10